첫 번째 고1 이재영, opening a new chapter 이런 주제로 시작됩니다. A secret mentor in the locker. 락커에 있는 비밀의 멘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I fell nervous and worried. 우리가 feel은 무슨 동사입니까? 감각 동사라는 거 알고 있죠. 감각 동사라는 것은 뒤에 뭐죠? 형용사가 보호로 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형용사, nervous 맞아. 얘는 왜 형용사가? 형용사입니까? 사실 얘는 과거 분사죠. 이 과거 분사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결국 얘는 둘 다 병렬로 되겠다. 간단한 얘기지만 because는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옵니까?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됩니다. 주어 동사가 왔네요. 그러나 be about 뜻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뭐뭐 할 참이다. 이렇게 나오죠. 뭐뭐 할 참이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jump into. 즉, jump해 나가는 거야. 뛰어든단 말이죠. 여기서 jump into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 enter. 그렇죠. 진입하다란 말이겠죠. enter a completely new word인데 어가 관사고 completely가 뭐야. 부사죠. 그 다음에 new가 형용사고 워드가 뭐요? 명사. 그래서 관, 부, 형, 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참이었다. 들어가려고 했다. all my friends and I 내 모든 친구와 나는 희망해봤었다. 어디 hope는 뭐죠? two 부동산만을 목적으로 가진 거 알죠? 어디 똑같은 학교 가기를 희망했었다. 그러나 나는 유일한 원이었다. 이거 뭐죠? 원이 부정 대명사죠. 그럼 여기서 부정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뭐니? 친구들 중에 유일한 한 명이었던 거지. 그치? 알겠나? I was the only friend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one. 이 원은 뭐야? 스쿨스. 예, 이거는 앞에 나왔던 고등학교 되겠지. 하이 스쿨. 그래서 여기 우드가 계속 나올 텐데 이 우드가 뭐지?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죠. 우드는? 과거의 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미래입니다. 상대적인 미래지. 미래가 아니야. 과거에 대비하여 상대적인 미래라는 것. 자, 시제표를 꼭 그려주셔야 돼요. 이건 시제표 많이 그려야 된다. 일단 내가 유일한 친구였다는 것은 언제 판명이 됐니? 언제 밝혀졌니? 학교 발표. 그렇죠. 학교 배정하던 반 배정이라서 학교 발표가 과거였지. 그런데 희망했던 건 언제야? 그 전부터 친구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 아, 우리 똑같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치? 라고 hope to go to 어쩌고 저쩌고는 언제부터야? 전에. 예,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이 시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죠? 헤드 피피 워즈가 나있어. 그런데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니? 여기 뭐야? 우드 어텐드지. 네. 그러면 우드 어텐드 왜 우드를 써야 되겠어? 희망했던 건 과거 완료고 내 혼자 뭐야? 다른 학교에 가게 되는 건 판단된 건 과거지. 그리고 출석하고 참석하고 학교 다니는 건 언제야? 앞으로 있을 일이지. 뭐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결국 다 시제가 어떻게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워즈에 비해서 워즈에 비해서 헤드 허프는 그 이전인 거고. 그렇지. 워즈와 비교하여 우드 어텐드는 앞으로 있을 일이지. 뭐를 상대 뭐를 기준으로 워즈를 기준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가 기준점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왔었다 이런 거죠. 시제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기억해야 돼. 이건 영어만 기억하려면 안 되고 어떡해. 이 상황과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겠니? 그리고 어텐드는 실수하지마. 얘는 타동사야. 엔트도 타동사야. 타동사란 말은 뭔 뜻이니? 뒤에 목조가 명사가 바로 나와야지 전치사가 중간에 뭐 as이라든지 in이라든지 to 이 따위가 끼어들면 안 된다. 타동사는 절대 전치사가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 바로 명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I was not sure. 나는 뭐하지 못했다? 확신하지 못했다. 자 우리가 sure는 뭐야? sure if 알죠? 이때 인지 아닌지 잖아. 그래서 인지 아닌지 확신하다. 그러면 나시 들어가면 확신하지 못하다 말이죠. 그 뭐인지 아닌지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새로운 그 세련 환경 여기서 그 세련 환경이 어디야? 고등학교 고등학교 있을지 아닌지 내가 확신할 수 없었다. 확신할 수 없었던 언제야? 뭐지지? 또 앞으로 있을 일은 뭐야? 적응할 수 있을 것은 또 과거에서 미래니까 would 쓴 거지 could 쓰는 거죠. 사실 could도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미래다. 뭐라고? 상대적 미래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I was not sure. 난 몰랐다. 내가 할 수 있을지 적응할 수 있을지 여긴데 이 adapter의 동사 품사는 뭐야? 이거 자동사야. 자동사는 절대 명사가 올 수 없지 중간에 바로 뒤에 올 수 없지 중간에 못 껴야 돼. 전지사나 부사가 와야 돼. 지금 뭐가 왔니? to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adapt to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될 것이 제공할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일형식이에요. 일형식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와 대비되는 동사는 뭐예요? adapt죠. adapt 뜻은 뭐예요? 채택하다 입양하다는 말이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명사가 바로 올 수 있죠. 이게 뭔 동사이기 때문에? 타 동사이기 때문에. 이 O인지 I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adapt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면 어 패라프레이즈 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이 adapt 바꿀 수 있는 패라프레이즈 동사 표현이 뭐야? 자 become accustomed to 자 이거 보세요. become accustomed to 근데 become도 되거든요. B 동사도 돼요. be accustomed to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 적응하다 그 다음에 또 뭐야? get used get used to 똑같아요. 네. 밑에 적혀있는 게 be예요. 그러니까 be accustomed to 시작 be accustomed to become accustomed to get used to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하다 보면 become이 될 것 같으면 어때? be는 웬만큼 되거든. 맞죠? be가 될 것 같으면 become도 웬만해서 될 수도 있어. 둘 다 이영치 동사로 서로 번갈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먼저 패라프레이즈 한다? 이걸 이렇게 패라프레이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문 안개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쓸 수 있는 비슷한 영어 표현들을 함께 외워주는 게 중요하죠. 적응하다. 여러분 그 커스터마이즈라는 동사 들어봤어? 무슨 말이야? 맞춤화하다 이 말이죠. 고객에게 딱 맞춰 맞춤 이 말이야. 커스터마이즈드 이러면 맞춤화된 해당 한 사람에게 딱 맞춤 그래서 적응하다 맞추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I was on the phone 여러분 be on the phone 이 무슨 말이야? 통화 통화 통화하다는 말이죠. 이걸 직톡 하면 어떻게 직격하면 전화하기 위에 있단 말이잖아.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로 I'm on the phone 하면 나 지금 통화 중이야 이랄 말이야. 나는 어떻게 친구들과 통화 중이었다. 통화했단 말이죠. 틸이 뭡니까? 까지예요. 틸하고 언틸하고 같다라고 보면 돼요. 조심해야 될 건 언틸은 L 하나 틸은 L이 두 개. 그래서 늦게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것들 있을 법한 얘기 그래서 밤새 내내 밤늦게까지 전화를 계속 친구들과 했단 말이죠. We talked about 우리는 이야기 나눴다. 여러분 what 하고 like가 뭔지 알죠? 그렇지. how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how to go life to go in high school would be 이렇게 선생님이 paraphrase 해도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이 눈에 익지 않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반드시 like는 빼야 돼요. 왜? 얘가 여기 흡수되어 있거든. 이해 되죠? 그러면 what like는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어떤 이란 말이야. 이해 되죠? 그럼 여기 자체가 의문사 wife in high school 주워 would be 동사 구죠. 왜 동사 구가 돼?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 나눈 건 언제야? 이야기 나눈 건 언제야? 과거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은 그로부터 있을 일이지. 맞죠? 지금 이야기 나눌 때는 얘네들이 뭐일까? 아마 중산말이라든지 졸업 직후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의문사 더하기 주어동사 는게 뭐야? 의주동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간접음 왜 간접음 왜 났어? 맞아요. about 시 뭡니까? 전치사잖아요. 우리가 전치사다 하면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가 동명사 또 하나가 명사인데 명사가 올 수 있다라면 상당하고 여덟 개 다 오죠. 동명사 빼고 뭐야? 명사거든지 대명사가 pronoun이라거든요. 대명사거든지 동명사거든지 있는 거 빼고 to 부동산 명사지원법이든지 명의 대시오든지 선포관대 워시오든지 간접음 if whether 오든지 또 뭐야? 간접음 의 주 동 이든지 지금 뭐가 왔어요? 의주동이 온 거죠. 우리는 얘기나 나눴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될지 나 Hardly 뭡니까? 거의 뭐 많다 죠 바꿀 수 있는 뭡니까? Rarely Barely Seldom Hardly 나와 생겨되고 Scarcely 이렇게까지 좀처럼 뭐 많다 거의 뭐 많다 알겠죠? 그럼 에롤이 왜 났어? 이거는요 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코 뭐뭐 안타라고 할 때 여러분 봤어요 네벌 쓰죠 그래서 네벌은 not 에롤로 paraphrasing 할 수 있어 그래서 I never want you 무슨 말이야? 난 결코 너를 원하지 않는다라 I don't want you at all 이러도 되는 거죠 더이상 뭐뭐 안타인데 그래서 에롤을 쓴 이유가 뭐야 나과 같은 뭐가 있어야 돼? 부정어가 있어야 되지 그럼 이 부정어가 어디 있니? 네벌이 나래로 갔다라면 어 에롤은 부정어가 함께 쓰네요 그럼 부정어가 어디 있니? 그렇죠 얘가 Hardly 부정어죠 이 부정어는 나중에 부정어 도치 문제에 나옵니다 2학년에 전 2학년 모든 교과서를 한다 부정어 도치가 시험에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부정어입니다 얘네들 골랐어도 상관없죠? 네 이해됩니까? 근데 네벌 쓰면? 안돼요 왜 안돼요? 네벌은 이미 에롤이 안에 들어와 있죠 우리가 선행사가 있는 상태에서 관계대미인사 what을 못 쓰는 이유가 뭐야 이미 what 안에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선행사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I will never never I can't never 이것도 불가능하네 이거 왜 왜 불가능해? 이중 부정이요 영어는 이중 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영어는 겹치는 걸 꽤 싫어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I got up late and was late for school you're be late for 뭡니까 지각하다고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 얘기도 해 be absent from the sun 따라해 be absent from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결석하다 그래서 눈치가 있는 친구는 선생님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뭘 주의해야 한다는 거야 전치사를 잘 봐야 돼 요거를 교체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was late for me 안 된다 was late for가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도 선생님들이 나오고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밑줄 친 부분에 빈칸에 알맞은 뭐를 골라라 전치사를 골라라 이러면 for가 있고 of가 있고 이러면서 see가 from 있으면 학생들이 뭐 할 수 있어? 이걸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 들어봤다 지각과 결석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야 I got a late 나는 늦게 일어났다 late가 뭐죠? 얘 부사야 이해됩니까? 얘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 부사일 때 뜻은 늦게고요 형용사일 때는 늦은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옛날에 시험에 나오는데 이 둘은 뭐예요? 실제로 학교 기출 시험에 나와 기출 부분이야 무슨 병렬이에요? 얘는 일반 동사하고 얘는 비동사인데 그렇죠 과거 동사 병렬인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가 과거 동사 병렬 그러니까 병렬하고 싶으면 어쨌든 껀덕지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갖다 붙인 거죠 뭐로 갖다 붙인 거예요? 과거 동사 시제가 같다는 걸로 병렬 구조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The homeroom teacher인지 홈월킹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밑에는 또 홈룸이더라고 그렇죠? 이 담임 선생님이 looked 보였다 어떻게 strict 뭡니까? 엄격한 엄한 엄격한 여기서 이렇게 paraphrased 이건 모의고사도 많이 넣죠 엄격한 좀 깐깐한 깐깐한 또는 뻣뻣한 이런 뜻으로 써도 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And all of my classmates looked unfriendly 내 모든 친구는 어떻게 보였다? 불신자료 불친절해 보였다 이거 보면 강박동사 형료사 강박동사 형료사 형료사 그렇죠? 예 이때 병렬을 가고 있는 거죠 이거 All my new friends 해야 돼요 All my new classmate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All을 먼저 쓰고 소위격이 들어가야죠 형료사는 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New는 어디에 붙어야 돼? New는 이렇게 붙어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All이 우선이야 My가 우선이야 My new classmate가 우선이야 얘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얘 붙고 마지막에 All이 붙은 거야 All부터 붙은 게 아니라 우선 뭐부터 시작했어? Classmates 근데 Classmate가 새로우니까 New classmate인 거야 그럼 New classmate가 나의 New classmate인 거지 근데 그냥 나가 아니고 모든 내 Classmate이 되기 때문에 All my new classmate 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Even was 뭐죠? 설상가상으로죠 Even이 왜 나왔어요? 비교급 강조하는 거 알죠? 그래서 Even이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이대로 씁니다 자 비위에 넣은 거죠 뭐가 나왔어요? What is worse? 무엇이 더 나쁘죠? 아니고 설상가상 To make matter worse 선생님 이거 참 자주 쓰입니다 matter이 문젠데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라는 의미 때문에 설상가상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뭘 들고 왔다? 잘못된 교과서를 들고 왔고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집중할 수가 없었다 Concentrative 뭐죠? 유연은? Focus Yeah Focus Focus on Focus죠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어디? 수업 안에서 수업에서 In class 왜냐하면 우리가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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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e On 이고요 Focus On 이면 여기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어차피 필요없어요 이거는 여기 명사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뭐가 필요없어? 여기 전지사 온 이건 부사일 수도 있는데 부사의 온이 필요없어요 왜냐하면 in class은 뭡니까? 수업시간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수업시간 안에서 난 집중을 못했다 완전 자동서를 지금 쓰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I had not slept enough 나는 집중을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네 그러잖아 여기서 끝난다 수업시간 내에서 수업시간에서 수업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수업시간이라는 수업시간 안에서 이걸 빼도 상관없잖아 이거야 만일에 명사가 올 것 같으면 오늘 붙이라고 했잖아 내가 명사 올 것 같으면 어떡해? 오늘 붙여 만일에 영장을 한다면 consent write on what the teachers explained in class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나? 그러니까 만일에 온이 올 것 같으면 어떡해? 그 집중하는 대상에 대한 언급은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뭐 쓴 거야? 오늘 쓰는 거야 what the teachers explained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선생님들이 설명한 것에 집중할 수 없었다 알죠 수업시간 내에서 왜냐면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꼭 수업시간 아닐 수도 있잖아 식당 가서 뭐 할 수 있어? 줄 서서 이런 거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잖아 그 말에 집중 못할 수도 있잖아 여기 in class는 뭐야 하루 종일 수업이라는 환경 내에서 나는 집중이 아예 안 됐다 이 말이죠 특별히 무엇에 딱딱딱 구체적으로 집중했다 안 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중 자체가 안 됐다 근데 그것은 수업시간에 쓰는 일이다 이해 됩니까? 네 자 at the end of day 자 항상 at the end of은요 항상 무슨,뭇의 끝에 라고 할 때 쓰는 고정된 표현이죠 그래서 수업 끝날 그날 하루가 이제 끝날 즈음에 이것도 홈런 티치 이죠 단연 선생님께서 어차인은 뭡니까? 군대요 네 할당하다는 겁니다 나눠주던 말이죠 이렇게 이게 일종의 수요동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each of us가 우리들 각각에게 간목이고요 a locker 이 왜 all locker 가 와야 돼 한명 이 each가 각각이란 말은 1인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에게는 한 개의 라크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할당했다 왜 할당이야 준 게 아니잖아 이미 사물함에 배치되어 있을 거고 우리에게 어떻게 너 여기 너 여기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차인은 동사를 써야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가 나올 필요 없다는 게 왜 왜 어 쓸 필요 없어요 13번이라는 번호를 받았거든 알겠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호수를 용어로 말하잖아 아파트먼트 2 이러면 어떻게 해 2호 아파트에서 2호 뭐 몇 호 300 몇 호 뭐 어쩌나 13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항상 이 번호를 싫어했다는 거죠 알겠나 자 여기 보니까 번호 받은 건 과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왜 현재 벌렸었지 옛날에도 싫어했고 지금까지도 싫어한 거야 그럼 늘 말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라면 원어민 화자들은 어떤 시제를 선택해 현재를 선택합니다 뭐라고요 의뢰바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심지어 미래도 그럴 것 같으면 원어민 화자들은 뭘 선택한다고요 현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얘는 hated 해도 되는데 굳이 hate한 이유가 have hate한 이유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순간도 마음이 안 든다는 거야 얘한테 지금 우리가 기억이 생겨서 이 글 쓴 사람한테 물어버렸을 때 여전히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이 death가 빠져있죠 뭐라 생각했어 My high school life 내 고등학교 생활이 would not be지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생각은 언제 한 거야 과거에 한 거죠 그렇죠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건 과거에 한 겁니다 이것도 생각은 과거에 했지만 그로부터 쉽지 않을지 아닐지는 모르죠 어쨌든 뭐야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지자가 would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미래이기 때문에 would 생각합니다 만일에 진짜 미래면 벌써 위를 쓰겠죠 현재에서 미래를 얘기할 때는 위를 쓰겠죠 과거의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건 would인데 사실상 좀 어려운 얘기이긴 했지만 원어민들이 우드 했을 때는 안 그랬을 때 우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말고 제일 간단한 건 뭐다 과거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는 우드를 쓰는 것이 제일 평이하다 생각했다 될 것 같다 생각했다 될 것 같다 내가 라커를 열었을 때 나는 작은 노트를 발견했죠 근데 그 노트가 어떻게 어떤 단어가 함께 있었죠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적힌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뭐가 빠진 것은 which 월 빠져있죠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겨된 거죠 왜 여기 라이팅이 안 된다는 거야 현재 분사가 단어가 정리 적히니 단어는 적 그 어떤 글을 적을만한 능력이 없어요 적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찾았다 뭐야 A small notebook 근데 그게 뭐야 With some words 단어가 함께 적힌 단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 작은 노트북을 어디에 단어가 있어 여기다가 그쵸 노트인데 여기 적혀있었겠죠 이렇게 이렇게 글씨가 적혀있는 표지에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발견한 거죠 근데 그게 뭐와 함께 여기 있었어 단어가 있는 거야 단어가 있는 노트를 발견했는데 그 단어 입장에서는 적은 거야 적힌 거야 적힌 단어죠 어떻게 어디 위에 적혀있어 표지 위에 알지 못하는 뭐야 1학년에게 I felt curious 나는 뭐다 호기심이 생겼고 그렇죠 curious 형용사고하는 건 알겠고 그리고 그 공책을 열어봤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특별히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You must be nervous You must be 뭡니까 우리가 강한 추측 할 때는 두 가지를 쓰죠 must 동사원형이나 must be 쓰죠 이건 언제 씹니까 현재 사실을 강한 추측 할 때 쓰거나 그러면 과거 사실은요 must have be 쓰죠 또는 been 이건 뭐죠 과거 사실 강한 추측 인데 이거 처음에는 어떻게 해석해 위에 거는 뭐뭐 임에 틀림없다 밑에 있거든요 뭐뭐 였음에 또는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긴장하고 있으면 틀림없고 걱정스러우면 틀림없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be worried about 알죠 뜻이 뭐냐 뭐뭐 걱정 염려하다 이 말이잖아 아까 about이 뭐라 그러니 전지사죠 뒤에 뭐 나오니 아니죠 얘는 투부정사가 왔죠 근데 어떤 투부정사야 앞에 의문사가 있는 투부정사 그쵸 우리가 보통 중학교에도 했잖아요 what to say 어떻게 의미를 우리가 번역하죠 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러면 어 when to start는요 언제 시작할지 이게 전부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윤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언제 시작할지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야 뭐뭐 할지 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 했을 수 있거든 what 뭐 주어 should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거는 when 주어 should start 오케이 이게 바로 우리가 중학교에 또 가끔 뭐 본격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요 아마 겉가지로 배웠을 텐데 의문사 다하기 투부정사는 의문사 다하기 주어 다하기 슈드 다하기 동사 운영이라고 중학교 시험 우리가 내신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때 주어가 누구야 이 주어가 무슨 주어야 우리가 투부정사 하면 딱 기억나는 주어가 뭐야 물론 가조도 했지만 투부정사 안에 있는 어 그렇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가요 의미상의 주어는 어떤 주어죠 누가 말하는가 누가 시작하는 거죠 말하는 주체 시작하는 주체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의문사 다하기 투부정사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둘 다 해석할 때 어떤 게 공통 의미가 있었냐 뭐뭐 할지죠 그럼 이건 어떻게 자 what은 무엇이고 when은 언제잖아 how는 어떻게 할지죠 어떻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렇죠 어떻게 살아남아 어떤 시절을 삼아 무엇을 어떤 무엇을 통해 살아남느냐 your first year of the high school 고등학교 첫 해를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how 쓰고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누구니 누가 살아남아 you죠 you 왜 그 노트에 있는 내용을 읽는 본인 너 how you should survive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교 선생님은 뭐 이렇게 얘를 쓴 대체 뭘 쓸 수 있어 얘를 안 쓰고 어떻게 쓸 수 있어 how you should survive 선생님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본문 암기만 했을 때는 how to survive 하고 how you should survive 어떻게 해 달라 보이지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 틀렸다고 생각하죠 뭐가 없다라면 둘이 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렸다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그런 함정들은 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왜 그러면 how to 부동산 나왔어 about이 뭐야 전치사지 전체사 하면은 뭐야 명사 상당 어구 올 수 있죠 이 얘기를 아까 언제 했어요 앞전에도 했잖아 그래서 그중에 뭐가 있었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랬어 그겁니다 그런데 투 부동산은 그냥 투 부동산이 되지만 뭐도 돼 의문사 다하기 투 부동산도 명사적 용법에 해당되거든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온 겁니다 오케이 that is exactly how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렇죠 이것도 뭐야 간접 의문이죠 이해 됩니까 그러면 얘는 how I fell on the first day 이게 뭐죠 이게 왜 간접 의문이 왜 나왔나 이 간접 의문은 어떤 역할이 왜 나왔나요 보호 그렇죠 여기가 주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는 대부분 이 형식이죠 여기가 보호로 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내가 첫날에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해석할 때 항상 어떤 뒤에 조사를 붙이는 한국말에 어머 이다 그렇죠 지금 뭡니까 것이다 그렇죠 내가 그것이 바로 내가 첫날에 느꼈던 것이다 이해되죠 여기서 이거 간접 의문이 나오고 이거 간접 의문이 바꿀 수 있고 얘는 아예 간접 의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뭐가 나와 간접 의문이 좀 나오죠 그러면서 공부가 좀 되는 친구들은 이거 할 때 포스트잇으로 첫번째 내가 준거였지 그러다가 포스트잇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간접 의문 다 하나씩 다 적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표지의 뭐부터 각 독특한 문법을 문장을 어디에 적어 여기다 적어 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통제를 하는 거야 이 내용을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거 어떻게 필기도 없이 이렇게 남겼다가는 좀 그걸 실수로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라 자 그래서 나는 뭐야 이것을 만들었다 뭐로써 내 파이널 투명입니까 학기말이죠 턴이 학기니까 학기말 프로젝트 어디 영어 수업 시간에 학기말 프로젝트로 이것을 만들었다 나는 희망화해 본다 여기 뭐가 빠져 있죠 항상 명이듯이 빠져 있죠 I hope that 이 잇이 뭡니까 아니죠 더 노트북이죠 그쵸 이 공책이 어떻게 도와주길 바래 누구를 너를 여러분 헤어프가 준사익통사인 거 알죠 그래서 make the most of make the most of 이게 수거입니다 make the most open 무슨 뜻일까 땡땡을 최대한 활용하다 땡땡을 최대한 활용하다 자기는 뭘 희망한대요 이 공책이 도와주길 희망한 거야 누구를 그 unknown freshman에게 그 unknown freshman은 뭐를 하기를 뭐하는 걸 도와주길 희망해 걔가 진짜 고등학교의 그 몇 년 3년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남겹니다 시제차이 대과고 나오죠 또 과거의 미래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뭐야 간접 의문이 몇 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과는 중학교 3학년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 뭐만 좀 다룰 뿐이야 길고 내용이 많다는 것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다르게 고등학교는 어떻게 한다 paraphrase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은 본문을 외웠지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paraphrasing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구조 변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단순히 암귀만 해서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있는 내용 한국말들도 잘 이해해라 오케이